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총 8개 장으로 구성된 청와대 승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자 전문에서 제3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이번 사건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를 상시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백원호 전 비서관의 혐의는 민정비서실 행정관 문혜주가 생산한 김견 울산시장 등 관련 범죄 첩보수를 경찰에 하달하도록 한 그러니까 첫째는 하명수사가 시작되도록 한 점과 둘째는 하명수사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을 해부에서 중요 포인트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은 하명수사가 시작되도록 했다. 공소창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백원호는 범죄 첩보수가 민정비서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차기선거의 경쟁 후보자 측에서 김견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첩보수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 절차나 첩보 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경찰에 하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이 자발적으로 하명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윗선으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명수사를 적극적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윗선이 누구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으로 알려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백원호는 하명수사의 불법성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로인 반부패비서관실을 활용하였다. 정치인 출신인 백원호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범죄 첩보수를 경찰에 하다라는 경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부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해서 향후 적발되어 문제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감찰하고 비위정보 수집 권한이 있어 해당 비위정보를 경찰 등 관련 수사기관에 이첩해온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하여 이를 하달함으로써 범죄 첩보수 하다리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자 하였다. 백원호는 이선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불법사항인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원호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향후에 밝혀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민정수석실이 아닌 다른 곳, 즉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청와대에서 생산한 범죄 첩보수를 전달해서 하명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원호 비서관은 박현철 반부패비서관을 공모자로 끌어들었다. 피고인 백원호는 그 무렵에 피고인 박현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범죄 첩보수를 직접 건네주면서 이 첩보수 내용은 울산 지역의 파단 이야기입니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좀 민거정거리는 같습니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범죄 첩보수를 경찰에 하다라 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사람은 바로 검찰 출신인 박현철 반부패비서관입니다. 그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 부주의로 말미암아서 끌려 들어간 점이 없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건을 주도한 것은 아니죠. 범행 정도 개입 면에서 적극성을 전혀 갖지 않았고 또 중간에 여러 번 이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검찰은 마지막 순간까지 박현철 반부패비서관을 기소하는 문제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 출신이 제 식구를 감싸 안는다. 그런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어서 어쨌든 아까운 사람이 한 사람 그냥 공모자로 끌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치명적 실수를 범하다. 피고인 박형철은 범죄첩보수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해당 범죄첩보수의 생산 내지 수사기관에 하달한 것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등 대통령 비서실 내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심각한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을 했다는 거죠. 누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같은 비서실 내에서 검무죽이면서 이선위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피고인 백원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거절을 해야 되는 건데 범죄첩보수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 절차나 첩보출서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게 피고인 백원우가 지시한 대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안에게 범죄첩보수가 피고인 백원우로부터 전달받은 것임을 설명해 주고 그대로 이를 경찰청에 하달하게 하였다. 연락관하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 문건은 백원우부터 전달받은 거니까 그대로 경찰청에 보내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에 경찰 연락관은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수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7년 12월 28일경 이것을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였다. 박현철 반부패비서관이 실수한 것은 같은 부서에서 실력 있는 자니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일생일대의 오명이죠. 백원우 부탁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 못함으로써 자신의 인생과 경력에 씻을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오점을 잇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그런 경우입니다. 다섯번째는 백원우는 하명수사 지시에 그치지 않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서 하명수사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독려까지 하였다. 공소창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백원우는 2018년 2월 하순경부터 2018년 3월 중순 사이에 피고인 박형철에게 울산지역의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고 하며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지지로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피고인 박형철은 그 무렵에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피고인 백원우의 뜻을 그대로 전한다. 경찰 수사에 좀 협조해달라. 영장을 기각하지 말고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공소창은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피고인 박형철은 이처럼 반부패 비서관실로 보고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즉시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백원우는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한 보고는 물론이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도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별도로 보고받았다. 울산 사건은 단순히 범죄첩보수를 가짜로 만들어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지방경찰청에게 하명수사를 하다란 것이 거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가 하명수사가 시작된 다음부터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계속 진두지휘한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 부정사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부정의 온상이자 출발지이자 거점은 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대통령조차도 죄를 사함을 받기가 쉽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청와대가 직접 그냥 개입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자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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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